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28회 송절봉골 레슨짤과 함께하는 어머님 아버님 후 공연잔치의 3부 MC를 맡은 가수 김민서 이사리입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고맙습니다 네 매번 별개마다 늘 건강하신 모습 네 너무나 좋아요 항상 젊고 건강하고 밝게 네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무대 때는 더 젊어지시고 더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3부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부 첫번째 순서는 윤조의 여성명이 네 보릿고개와 사랑의 트위스트 신밧당 세 곡을 연주할 겁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한번 맞아주세요 네 5부 첫번째 순서는 내 것이란 가슴치는 너의 목걸이 주님의 자동을 한 바가지 해주시던 그 속에 지사셨어 저의 목걸이 그 시절 바닥을 지워져 갈래 어디서는 보산어 한 마라 우리의 목걸이 펄찍이 꼼꼼 울려 세 번 공통을 한 손을 위해서 내 것이란 가슴치는 너의 목걸이 주님의 자동을 한 바가지 해주시던 그 속에 지사셨어 저의 목걸이 그 시절을 이 밤에 지워져 갈래 내 것이란 가슴치는 너의 목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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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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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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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